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고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표현을 하죠. 글로벌 고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 주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30년 글로벌 ESS 시장은 연 178기가와트아워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8년 뒤에 설치 용량이 현재 대비해서 3배 정도 고성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ESS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ESS 허가 기준을 많이 완화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ESS를 활용해서 주택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가 되는데 국내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성장놈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 시장 고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ESS는 뗄 수 없는 분야죠. 이차원지 섹터가 주목받고 폐배터리 섹터가 주목받고 또 ESS 섹터로 순환매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연계형 ESS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폐배터리 재사용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ESS 사업 실증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수급 유입으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LX 일렉트릭인데요. 전력기기와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죠. 전력정보 관리와 통제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에너지 사용 관련해서 안정화를 구현하는 IT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SS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죠. 송배전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하우스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고요. ESS가 급성장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아요. 매출 3조 원 돌파가 전망이 됩니다. 신재생 사업부의 적자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전력 인프라 사업부의 미국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만 6천 8백 원 현재가 이하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6만 2천 원 손절가 5만 2천 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주로 LS 일렉트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영원장님. 방금 전에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중국에서 감기약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열 환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약주 중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가까운 약국에 가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해열제뿐만 아니라 감기약이 품절 현상을 보이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중국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상비약을 구매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테마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역시 밸류가 따라오는구나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늘 특징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원 제약입니다. 짜먹는 감기약, 콜데온 아우고 계시죠? 지금 약국에서 동이 나와서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원 제약의 12월, 1월에 추가적인 약가 인상으로 인해서 4분기 영업기까지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까지 노리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표가 납니다. 작년에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94억에다가 올해 500억입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은 3W로 올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이슈로 인해서 갭상승이 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고점의 매물을 지금 먹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 강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까지 가시면 되고 2만 원까지 롱 포지션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선에 1만 8,100원 자리를 두고 오늘 장중 분할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약처 중에서 대원 제약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